너는 역시 사람이 아닌 걸 다 보는구나 왜 찾았는데요?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? 계약 조건을 얘기해봐 나는 되게 무서운 괴물들이 보여요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 절대 아는 척 해서는 제천대성 손오공님이시다 설마 날 지키러 와준 거야? 우리 계약 다시 하자 내가 29년에 꽁으로 늙은 줄 알아? 정신 쫙 더할 차례야 아 따가워 아 따가워 무깔이 힘드 이 씨끼야 되게 귀찮은 먹이네 이게 삼장의 향기인가 어이 아이씨 그냥 모르겠는가 우리가 구하려는 물건이 여기 있을 겁니다 금광고라는 물건입니다 너 여기서 눈 감아 미치겠네 참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데 오빠 할까? 아니 누나 할래 만약 금광고를 제대로 채웠다면 삼장은 살아서 나오게 될 거야 삼장은 살아서 나오게 될 거야 삼장을 삼장은 감사하게 될 거야 삼장은 평 Monstari는